안녕하세요. 피부과 전문의 심현철입니다. 지난 몇 년간 보습제나 재생크림에서 제일 많이 들어본 단어가 시카일 것입니다. 화장품마다 시카 OO이라는 단어를 지겹게 보셨을 텐데 오늘 설명드릴 내용은 이러한 시카의 뒤를 이어서 피부 재생과 회복에 도움이 되는 성분인 베타 시토스테롤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수년간 시카라는 성분이 화장품에서 자주 눈에 띄었던 이유는 시카라는 것이 시카트릭스라는 라틴어로 상처라는 말에서 유래되었는데 이것이 마치 센텔라 아시아티카라는 병풀 추출물을 칭하는 명칭처럼 쓰였기 때문입니다. 이 병풀 추출물의 성분들은 스리랑카나 중국, 인도 등에서 호랑이가 상처를 입었을 때 이 병풀이 있는 곳에서 몸을 굴려 치료했다는 것에서 유래된 물질로 항염작용과 상처치유작용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요즘 굉장히 강조하는 새로운 피부 재생 성분이 있는데 소나무에서 유래한 베타스토스테롤입니다. 이것은 사실 새롭다는 말을 표현하기가 애매한데 그 이유는 그 성분이 대한민국 피부과 전문이라면 화상이나 상처가 생겼을 때 피부 재생을 위해 우선 고려하는 미보연구의 주된 성분이기 때문입니다. 베타스토스테롤은 소나무가 외부로부터 상처를 받았을 때 스스로 치유하기 위해 만들어내는 성분입니다. 피부 장벽 성분과 유사하여 소량으로도 손상된 피부를 재생할 수 있습니다. 피부 장벽의 핵심 구성 성분에는 세라마이드, 콜레스테롤, 지방산이 있는데 이것은 피부에 있는 콜레스테롤과 유사합니다. 현재 아토피 피부염과 같은 염증성 질환과 화상과 같은 피부 손상에 대한 치료 논문들은 아주 많이 나와 있고 현재 피부과 전문의들이 화상 치료에서는 거의 우선적으로 미보연구를 사용하기 때문에 병원에서는 수많은 케이스들의 치료 효과에 데이터가 쌓여 있는 성분입니다. 항염증 효과와 피부 재생 효과, 항산화 효과에 대한 다양한 임상 경과들이 나와 있고 또한 기존 시카 제품들의 성분인 마데카소사이드보다 적은 농도로도 피부 장벽 회복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성분들이 미보연구와 같은 의약품이 아니라 화장품으로도 사용 가능하도록 허가가 되었는데 저도 이 성분을 수년간 연구하고 있지만 가장 핵심은 물에 녹지 않는 이 베타스토스테롤을 피부에 어떻게 잘 흡수시키냐인데 피부 각질층 안으로 흡수를 잘 되게 한다면 앞으로의 피부 재생 목적에 화장품의 흐름이 바뀔 수 있는 중요한 성분일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지금까지 연세더셋 피부과 원장 심현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